월 3억번은 남캠 VS 연봉 3억 의사 뭐 선택함? 연 3억 의사를 택하는 사람들이 많네 확실히 이게 사회적인 지위도 좀 보나보다 음... 어 당연히 의사라고 음... 나는 남캠 나는 월 3억 남캠이 훨씬 더 이득이라고 생각해 어 나는 월 3억 남캠 왜냐면은 연 3억 버는 의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게 있어 돈을 벌잖아 그러면 그 돈 버는 거를 다 이게 국세청에 신고가 돼가지고 세금을 무지하게 때려 근데 이제 그러면 월 3억 남캠은 세금을 안 내냐 그건 또 아니야 소득이 잡히지만 그 해 내가 3억을 갖다 다 뽑는 게 아니라 은행처럼 내가 3억을 벌었어도 가지고 그 별풍선 곶간이라고 해놓죠 별풍선 곶간이 있으면은 내가 월 3억 벌어도 달에 100만원씩만 생활비로 갖다 뽑아서 쓰면은 거기에 대한 그 세금만 잡혀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득이지 예 종소세 이득이 있지 음... 근데 이제 5년... 유효기간이 이제 5년이니까 어... 그렇지 그러니까 뽑을 때 그게 이제 신고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뽑을 때 뭔 말인지 알아요? 어... 배분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지 어... 배분해서 음... 이런 논리를 다 떠나서 난 무조건 3억 의사 그냥 딱 깔끔하게 세금 뗄 거 다 떼고 세후 다 해가지고 그냥 똑같은 그 뭐 세금을 다 내고 순수익 3억이라고 치면은 의사를 더 택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음... 나도 근데 의사긴 해 왜냐면은 사회적인 그 지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 이게 뭐지? 지나가는 팬 고맙습니다 노루궁딩님 100개의 팬가기 고맙습니다 왜 연 3억 의사가 좀 더 그거냐면은 나는 지금 그럴 생각해 월 3억 남캠 하면은 이게 얼굴도 안 보이는 팬들이랑 소통하면서 막 이렇게 해야되잖아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외로울 수가 있지 방종하고 어... 방종하고 좀 외로울 수 있어 아침에 또 출근해야 하잖아 의사 같은 경우는 음... 나는 의사가 낫다고 생각하긴 해 어... 직업에 귀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나도 근데 이게 낫긴 해 연 3억 의사가 사실... 아침에 출근하고 또 주말에 이렇게 쉬고 어... 뭔가 좀... 정신적으로 생각적으로도 조금 이게... 이게... 그... 좀 더 건강할 것 같아 정신적으로 좀 더 건강할 것 같아서 어... 월 3억 해도 건물주가 못 된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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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힘들다 근데 의사는 또 그게 있잖아 그... 내가... 또... 의사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그런 타이틀을 생각한다면은 의사가 훨씬 더... 어...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나는 명예도 진짜 중요하다고 봐 어... 코인으로 막 100억원... 100억 가지고 있는 그런 벼락부자는 명예는 없잖아 사실 돈이 많을 뿐이지 그냥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돈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을 거라고 그치 않아? 노는 물이 다르긴 할 거야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 뭔가 그런 사람의 어떤 스펙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의사들이 같이 점심 약속 잡고 같이 밥 먹고 이런 게 이제 동료 의사들이나 뭐 이런 좀 의료업계 종사하는 조금... 어느 정도 명예 있는 사람들이랑 그런... 저...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좀 꾸려지지 않을까? 어... 돈이 명예다 무조건 3억 남캠이다 월 3억 남캠이다 어... 이국준 교수 같은 의사 아니면 좀 편한 의사도 있지 않나? 음... 난 결혼할 때도 뭔가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연 3억 의사면은 어... 연애 3억 번 의사면 결혼할 때도 조금 뭔가 이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음... 월 3억 남캠이면은 여자 의사랑도 결혼 가능? 여의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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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가능? 연예인이랑도 가능하다고? 연예인이랑도 가능하다고? 아... 월 3억이... 지읒으로 보이나? 아... 그래? 다 약간 월 3억 남캠으로 다들 기우는 것 같네? 어... 근데 현실은 좀 다를 것 같은데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남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효율을 많이 따지는데 결정사 같은 데 들어가면은 스펙이라든지 사람을 육각형으로 나눠 어... 의사 타이틀이 있으면은 확실히 그거에 대한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결혼할 때는 어... 나는 의사 나는 의사 근데 뭐 남캠을 혐오하고 그런 건 아닌데 나는 의사 어... 왜냐면은 결혼할 때 좀 더 뭔가... 더... 먹고 들어갈 것 같긴 해 으음... 넘어갑시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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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살코기충이라고? 와아 난 손절 마려운데 이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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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쌍용말이 없지 그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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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에서 아 우설 이거 너무 비싸더라 우설 꼴랑 몇조각 주는데 몇 만원씩 받아먹는다 소 특수 부위 중에 나 제일 맛있는 게 우설이라고 생각해 저도 이렇게 딱 정리해가지고 손질해가지고 야 네모나게 이렇게 해가지고 구워 먹는 거야 우설 진짜 맛돌이긴 해 진짜 녹진하지 비싸서 그렇지 아르헨티나가 모기 때문에 난리라고? 어느정도인데? 지랄하지 마라 땅바닥에 다 모기라고? 와 뭐야 잠깐 잠깐 다시 다시 큰 전체로 보자 이게 약간 좀 기상이온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 어 그렇게 엄청 심각한데? 어 도침 어렵다고? 이상기온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거 겁나 신기하더라 이거 트릭 뭘 거 같아요? 나 이거 진짜 나 이거 아까 그 밥 먹다가 카페 봤다 본 건데 아 이거 개 신기해 봐봐요 중지를 보여요 중지 손가락 진짜 손가락이라고 만져보라 그래요 손가락 진짜 손가락이라고 만져보라 그래요 내가 뭘 본 거지? 이상하지? 새끼손가락을 뒤로 어떻게 해? 그럼 이 손가락은 뭔데? 가짜라고? 그럼 뒤로 숨긴 거였으면은 뒤로 만약에 숨긴 거였으면 이거 손등 이렇게 보여준 건 뭐냐고 손등 보여주잖아 손등 보여주잖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새끼손가락이라고? 그러면은 그러면은 중지를 뒤로 확 땡기는 뭔가를 했다 중지를 뒤로 중지를 뒤로 아니 잠깐만 아 새끼를 떼고 어 새끼 숨기고 여기 새끼 숨기고 떼는 척하고 반대쪽에서 손가락 붙이는 척을 해가지고 새끼손가락 다시 가져오고 하아 와 근데 고수긴 하네 어허 고수 고수다 진짜 뭐였어 뭐? 하아 다른 일본에 약간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약간 조모... 조모닌? 아... 조모닌... 조모닌이라는 건 처음 알았네? 음... 가평의 솥뚜껑 닭볶음탕... 이 집 겁나 유명하긴 하더라 뭐가 그렇게 대단한 닭볶음탕이라나? 밥을 저렇게 하트 모양으로 볶아줘서... 야... 페이커 VS 불핑 누가 더 월클 블랙핑크 대 페이커 이것도 자체 1등인데? 그래도 페이커 롤게 고트 근데 블랙핑크는 다수게 고트? 블랙핑크랑 페이커랑 인스타 팔로워 수 차이가 얼만데? 블랙핑크는 여자들밖에 안 좋아해 페이커도 남자들이 대부분이야 음... 페이커야 블랙핑크야 음... 페이커야 블랙핑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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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커야 블랙핑크야 블랙핑크 블랙핑크 Q. 패이커는 중국 쪽에서 정말 많이 알아줘요? 왜냐면 페이커는 중국 쪽에서 정말 많이 알아줘 그리고 e스포츠 롤 좋아하는 약간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정말 고트지 근데 이게 좀 접근성 같은 걸로 보면 게임은 사실 그렇게, 프로게이머는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었어 그리고 이제 선수 수명도 있고 근데 이제 불핀 같은 경우는 동남아랑 그냥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으니까 골고루 골고루 해가지고 본다면 중국인들이 만약에 이런 중국인들도 인스타그램을 할 수 있다면 제니를 찌바를 수도 있을 거야 페이커가 왜냐면 중국은 인스타를 못해 중국은 웨이버라는 걸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중국을 합쳐도 불핀이라고? 페이커가 그래서 월드컵 상암 매진 시킬 수 있냐고? 월드컵 상암을 꽉 채운다고요? 아, 불핀이? 아... 페이커는 못 시킨다고? 음... 그래... 그래 이거는 사실... 잽이 안 된다 제니만... 제니 한 명만 8,300만 인명인데 그치? 제니 한 명만 8,300만 명이라서 아... 이건 잽이 안 된다 어... 제니 선에서 컷? 인지도지 인지도 그냥 어... 인지도성 근데... 그 분야에서로 보면은 페이커의 위상이 훨씬 더 높지 예 트럭에 사람 치는 걸 목격했다 어어어어어어어지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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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운전자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고 보행자가 100% 잘못했다 보행자가 더 잘못했다 불빡차가 더 잘못했다 불빡차가 뭘 잘못했어? 아니 보행자랑... 아니 불빡차가 뭘 잘못했는데? 아... 신호 없는 횡단보도 신호 없는 횡단보도야? 네 아 그럼 무조건 멈춰야지 어 그러네 신호 없는 횡단보도네 신호가 없어 어 그러네 야 이거 진짜 큰일났다 저건 뭐 답이 없다 오우 이거는 트럭이 트럭이 미친거지 이건 뭐 어 트럭 잘못인데? 근데 투표가 왜 저렇게 됐을까? 어 트럭 지읒된 듯? 진짜 넘어갑시다 자 샤워 후에 몸 닦을 때 남녀 차이 여자는 발 닦는 속아 지랄하네 지랄하네 개소리하고 있어 개소리하고 있어 강남에 칼국수집이 놀란입니다 왜 내꺼 양이 작냐고 여자라서 작게 주는 거냐고 했다니까 맞다고 했다고 양을 똑같이 배분하고 주지 않은 거야 다른 테이블 남자 넷 남자 넷 칼국수 덜어주고 난 이 양이 부족해서 여자니까 양 작다는 핑계로 저렇게 주고 아무 말도 안하고 여자라서 작은 거냐고 물어보니 맞다고 리필도 되니 리필해 먹으라고 함 어 아니 근데 이런 거는 좀 저기 뭐야 그 좀 이해를 하지 여자들이 보통 즉게 먹잖아 어 아이 좀 깐깐하시네 뭐 이런 거 갖다 인스타그램 올려 아이 리필이 가능하대잖아 어 좀 뭐 즉게 줬다고 뭐 그거 갖다가 이렇게 올리고 있어 참 예민하네 고명에 있는 고기 양은 같았다고 무한리필집이면은 사실 진짜 여자들이 근데 진짜 즉게 먹긴 해 어 좀 먹고 항상 좀 남겨 밥 공깃밥 하나도 못 먹어 여자들 보통 어 아 정말 팩트야 여러분들 어 그 아까 남자 여자 비만율 봤잖아 여러분들 여자 비만율이 20대 30대 10% 때야 남자들은 30% 50% 때인데 그것만 봐도 여자들은 좀 즉게 먹어 덩치도 그러고 뭐 신 그것도 있잖아 뭔 대사 신진대사도 그러고 어 이거는 뭐 사실 그렇게 논란될 문제는 아니야 어 어 그래 기초대사 기초대사 신진대사가 아니라 부산에 있는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아따 이쁘게 잘 지었다 신축인가 보다 어우 잘 지었네 이쁘다 주민시설 확실하고 어 좋은데 이걸 보고 닭장이라고 한다고 아파트는 진짜 현대인들에게 최적의 어떤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적의 주거 조건이야 아파트에서 한번 살아보면은 어디 저 뭐 다세대 주택 같은 데에서 살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길을 쓰고 아파트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개 편해 진짜 편해 여러분들 그냥 지금 여기 10년 넘은 지금 저기 청라 롯데캐슬 같은 경우도 봐봐 여러분들 어 들었지 엘리베이터를 호출하였습니다 나가기 전에 이거 딱 눌러놓고 양말 신고 그러고 이제 신발장 딱 이제 신발 신고 그러고 딱 가면 엘리베이터도 나오고 좋아 좋아 이런 것도 떼 놓고 어 그리고 보안시설도 좋고 어 다시 취소했어 지금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엘리베 3개 있으면 아파트 개편함 아 그럼 아파트는 넘사야 주거 환경에 정말 생활 그 삶의 질이 바뀌어 나는 아파트 찬양론자 낭만이 없네 뭐가 어쩌네 하는데 아파트만큼 좋은 곳은 난 없다고 봐 어 가격이 비정상적이라고 하는데 그건 맞지 어 그래 사생활보호 공동체생활 범죄예방 편리한 관리 여러 장점때문에 아파트가 생긴거라고 그롬 삼성전자 갤럭시링 실물디자인 최초공개 애플은 애플비전으로 지금 뭔가 한번 빵 때렸는데 이제 삼성은 링으로 가네요 링으로 혁신을 가져온다 음 요거 뭐 다른 것보다도 디스플레이가 없어요 디스플레이는 없는데 어 보통 이제 무선 이어폰 많이 쓰니까 전화 받을 때도 뭐 이렇게 딱 눌러서 받기도 하고 뭐 핸드폰을 조작해서 하기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손으로 이렇게 까딱 하면은 어 전화 받고 이렇게 하면은 전화 끊고 뭐 그런 정도 그리고 이제 뭐 그 헬스 기능 들어가고 그리고 수면 중에도 편하게 착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건강 데이터 측정이 가능하다 수면 심장 박동 요런 거 데이터 기반으로 건강 가이드를 마이 바이탈리티 마이 바이탈리티 스코어라는 게 들어가요 예 그리고 뭐 스마트 싱크 스테이션이랑 연동된 조명이 설정된 시간대에 맞춰 켜지고 약 복용 시간에 알림 제공하고 어 티비 영상 보면서 운동을 따라하는 동안 갤럭시 워치가 심박수랑 운동 시간 동시 측정하니까 이거 그 시기에 좀 시계에 조금 작은 버전 어 갤럭시 워치로 뭐 카톡 보기는 너무 조그맣잖아 화면이 그래서 그냥 그런 부분들 약간 불편할 수 있는 부분들 빼버리고 완전 그냥 편의성으로 가는 거지 예 네 나는 삼성이 이거를 계속 이제 좀 더 파고 들어갔고 티비 볼 때도 리모컨으로 갤럭시 링 쓰면 진짜 좋을 것 같겠네 왜냐면은 봐봐 여러분들 리모컨이 필요가 없어 리모컨이 이걸로 조정하는 거야 이렇게 돌리면은 볼륨 올리고 볼륨 내리고 채널 채널 바꾸고 채널 내리고 그리고 마우스 모드 딱 길게 눌러가지고 마우스가 손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보고 싶은 컨텐츠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리모컨이 없는 세상 괜찮을 것 같지 않나 난 이거 괜찮다고 봐 물론 티비랑 스마트 티비랑 핸드폰이랑 연동 가능해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긴 한데 핸드폰을 또 누워가지고 이거 또 찾아야되고 핸드폰으로 하면 좀 불편하거든 어 누르는 그 맛이 없어서 그래서 나는 이거 좀 티비랑 좀 연동돼가지고 하면 좀 괜찮을 것 같긴 해 어 그리고 이제 대박인 거는 삼성페이지 지하철 탈 때도 링으로 그냥 찍 삼성페이로 계산할 때도 굳이 뭐 이렇게 올려가지고 지문 또 인식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삼성페이를 꺼내는 것보다 그냥 계산할 때 그냥 갖다 대는 거야 손가락 찍 괜찮잖아 음 디스플레이를 박는 거는 사실 별로 배터리 효율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 디스플레이를 박는 거는 장단점이 분명 있어 가격도 올라가고 배터리 성능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냥 뭔가 무브먼트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작들 난 이런게 더 좋다고 생각해 그래서 갤럭시링 좀 더 괜찮게 나왔으면 좋겠어 나중에 좀 더 혁신이 있으면 좋겠다 갤럭시링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이거 너무 귀엽더라 애기 손모양 너무 귀여워 나라고? 아니야 결혼식에 와이프를 데려왔다고 꼽준다고? 선배 결혼식에 와이프랑 같이 갔다 뭔 말이야 이게 아 그 뷔페 때문에 밥값 때문에 10만원 내고 와이프 데리고 와가지고 한 명 더 먹으니까 블라인드에 올라온 거네 식비 정도만 냈다 뭐 이런 얘긴가봐 넘어가 그냥 불알이 울타리에 낀 청설모는 제목도 그렇고 근데 이거 너무 TMI 아니야? 너무 정보화의 시대지만 진짜 살다살다 살다살다 고한이 울타리에 낀 청설모를 봐야되나? 보자고 알았어 세상 참 좋아졌다 근데 되게 크네 진짜 귀엽네 도망가려고 하는데 땡길수록 더 아프지 어 어떻게 하면 여기를 이렇게 낄 수가 있냐 어 그래요 네 뭐야 이게 오우 오우 과속 같은데 오우 이게 어떻게 21억이 걸려? 민사소송이 어 이 사건에 이 사건 커플의 당사자다 이 사건 커플이 뭐야? 운전한 사람이 여자친구라고 어 운전 아 가해자 어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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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친 어 유리 파편이 얼굴이 튀어 다쳤지만 경찰관이 그러더라 다쳤으면 병원 가라고 어차피 운전자랑은 남이니까 운전자한테 과실 청구하라고 어 갑자기 튀어나온 무단횡단 사고입니다 이곳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반포대교에서 잠수로 내려가는 왕복 1차로 좁고 어두운 도로입니다 저녁 늦은 시간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아래로 길이 내려가면 어두워지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어 18년도에 일어났던 어 그래서 11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것도 없고 속도 위반도 아니었다고 어 그럼 유리하지 사람이 튀어나올 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다 운전 16년 만에 처음 일어난 사고라고 부딪힌 후에 112 간 119에 먼저 했다고 신고를 어 출혈도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응급조치하고 박살난 차를 가지고 병원까지 따라갔다고 얼마 전에 상대분이 돌아가셨다고 머리 다치고 머리에 염증으로 인한 합병증 한도 내에서 치료비와 사망보험금 지급이 끝난 상태인데 1억 8천 정도의 금액 가족분들이 민사소송을 21억 했다고 에? 아 책보만 들어놨구나 아 보험을 종합으로 안 들어놨어 책보만 들어가 있는 거야 책보만 이러면 이제 그냥 사고나고 하면 오롯이 자기 차도 자기 돈 들여서 고쳐야 되고 자기가 다쳐도 자기 돈 내서 고쳐야 되고 누구를 피해주면 그것도 상대방 차에 대한 그것만 좀 나오고 상대방이 이제 다쳤을 때는 보험이 안 되는 거지 참나 한문철 변호사님께서는 어느 정도 답변을 해주셨다고 형사는 안 했는데 민사로 21억에서 6억으로 민사소송 교통사고의 1심 결과가 나왔다고 금고 1년에 천한다고 아 집행유예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러면 이제 그 저 저기 가야 되죠 어디냐 보호관찰소 가가지고 40시간 동안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받아야 돼 빵은 안 사는데 야 뭘 경험자야 죽을래 금고 1년이고 집행유예는 당연히 저기 적혀 있잖아 이건 그냥 사회 상식적인 그 지식이지 또 이래놓고 글 글 에휴